우와아 단백질이 큰 거예요 그래 이거 스파인드야? 어? 중앙대네 극성동이야? 선배님 보드 게임 좀 해보셨어요? 아 블루마블 이런 거? 아 들어가야지 우리 씨 손놀이요? 아 돌이집 그때 이거 하다 고등학교 잘렸잖아 나야? 네 으아 안녕 안녕하세요 와아 이야 대박이네 여기 개수는 몇 개야? 500개 500개? 좀 넘긴 한데 이거 얼마야 2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야 그러면 풀려봐 보카가 보드 게임? 인시의 이유 회사 보카 형이 남자끼리는 뭐 60살까지 형이야 아는 형들 중이야 110살 이런 형들 있어 히힛 저 형이 저희 동아리에 슈퍼분을 모두 다 퍼뜨렸어요 김장훈 팬이야? 슈퍼눈 팬이야? 둘 다? 둘 다 그렇지? 그럼 아래로 한번 아 그거는 너무 1분간 농축된 거라 싶지 않은데 요즘 보드 게임 뭐 있어? 요즘 보드 게임? 아니야 저기 네가 얘기하자 오늘 얘기는 다 네가 해 팬이라며 이런 가벼운 게임하고 무거운 게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게임 할까? 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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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카드를 오른쪽 팔뚝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이 카드를 오른쪽 팔뚝에 계속 대고 있어야겠네요 오른쪽 팔뚝에 네 왼쪽 손바닥은 아래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 손등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한쪽 눈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벌써 쉽지 않은데? 야 난 지금 쥐나 눈에 이 카드는 버들랑이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이 카드를 솔직해야겠네 손가락 하나는 목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이거 빨리 죽어야 돼 천천히 가지 뭐 가운데 손가락이 손바닥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욕 끊었는데 이거 괜찮냐 자세? 뭐하는 짓 야 빨리 가자 빨리 빨리 가 한쪽 귀는 어깨와 닿아 있어야 합니다 너 이제 쥐난다 이 카드는 왼쪽 손바닥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아 그냥 죽어 뒤져 안정찬스 오... 아 하나 한쪽 눈을 가리고 있어야 합니다 의지력 이 카드는 코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야 죽어 살아야지 스파이 윈니는 항상 보이고 있어야 합니다 스마일 나야? 이 카드는 오른쪽 어깨 위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실패 실패 과연 내 꼴찌야? 와 이게 무슨 도대체? 이모 탭은 이모가 이렇게 탭 치는 거야? 킹덤도 있다 킹덤 치킨차차? 기억력 게임인데 야 근데 이거 뭐야? 중앙에다 2위 한 거야? 여기가? 포카가?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방 탈출을 카카오톡 하는 것 같아요 꽤 많이 해가지고 출검 배도 올라가고 그래? 다행히 게임으로 갈까? 아 이제 본 게임이에요? 출견ize 이게 두서위 눈이 1이고 곱하기 2에 있잖아요 그럼 2점을 얻은 거예요 근데 다음에 던진 사람이 이 주사위를 튕겨버릴 수 있어요 رب scrap 1분 뒤 고기재 자. 재미로 하자. 그냥 뭐 이렇게 긴장해. 나 이거 편하게 해. 노는 건데 뭐 그거를. 나만 맨날 나가. 진짜 편하게. 너무 기어났는데? 편하게, 편하게. 편하게 하세요. 발전! 와! 아!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이 교인 인어 심심у 아니 근데 아 이게 아 편하게 하자 누구한 거야 누구한 거야 얘 뭐야 감사합니다 너야 너희들 sowie잖아 이야 야 형이야 야시아 nada 나를 좋아 해서 망한 사람이 없어 나만 망했어 나만 빅메이커 X 2 X 2 많이 퍼, 많이 퍼 합도장 1등 저 12점 24점 27 저 7점이예요 6점이예요 3탄 2번이죠? 여기 재밌게 나왔잖아 나왔으니까 한 입 컷이신 거 아니야? 한 입에 딱 그냥 근데 날아먹는 거 보다는 으음 맛있겠다 너무 행복해 진짜 부럽다 감기 예방도 하고 얼마나 좋아 야 아까 나눠달라고 아까 내가 나눠달라고 했었던데 아 이 중이네 이미 당겨달라고 단백질이 풍부해요 굉장히 맛이 없지 않대요 그래 난 안 먹어 이거 살아있는 거야? 아니 죽어있는데 뭐 착각이 있는 것 같은데 먹는 게 아니지 먹어봐 진짜 먹었어 맛은 있는데 어디 그런 거지? 오케이 끄타 불러 가요 끄타 불러 가요 회장님이 먹는 걸로 합의를 보는 거예요? 아 진짜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회장님이 먹는 걸로 합의를 보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먹어야지 자기 이름을 쓰시고 단어를 적어주세요 다 쓰셨으면 왼쪽 사람한테 넘겨주세요 받으신 분은 그 단어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야 내가 또 만화서랑 갔다 왔잖아 그림 다 그리셨나요? 네 왼쪽 사람한테 넘겨주세요 그래서? 그 그림이 어떤 단어일지 다 써주시면 돼요 이게 뭐야? 내가 그릴 수 있는 성에서 제일 잘 그렸어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썼어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좋다 밀어 밀어 다 쓰셨나요? 다 쓰셨으면 왼쪽 사람한테 넘겨주시고 이걸 어떻게 해? 뭐야 이게? 진짜 이게 뭐야 난 최선을 다했어 뭘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어 최선 이 정도야? 알았어 자기꺼 돌아왔으면 카메라 보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한데 치킨 치킨 그래서 닭 닭 오케이 살아났네 외계인 했거든 근데 너희 잘 그렸어 이렇게 이렇게 그렸어 오 잘 그렸다 딱 하니까 얘 갔다 왔어 오 근데 어이없게 E.T 갔다 온 거야 E.T가 외계인이긴 해요 그렇지 맞지 그래 재밌는 거 하나 나와야 돼 저는 가로수길 썼는데 가로수길 썼는데 여기서 가로수길 이렇게 근데 여기서 갑자기 고속도로 음악사 왔는데 당연히 쓸 줄 알았지 나는 고속도로 음악도 그랬어 넌 잘 그렸어 같이 뭐야 그래서 아 그래서 이게 뭔 이 다음 봐봐 이 다음 둘이서 같이 같이 내가 죽었어 아니 둘이서 집을 나가길래 가수였거든요 어? 나 가수 못 봤어 가수였는데 내가 받았어 눈에 눈을 그리셨어요 아 이게 나야 눈이 눈을 그리셨어요 아 형님을 그렸어요 아 날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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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날랄이 이름 그렸어요 야 이거 망란이지 아니 나는 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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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제 캡사이즌 썼는데 근데 이제 아니 이게 뭔데 그리고 맵다 불꽃 불이랑 고추를 그려져있어 근데 이걸 신기한 게 그래도 와 불고추로 다음에 불타는 고추를 그렸어요 근데 이제 신기한 게 계속 가다가 청양고추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다가 이제 청양고추 그리고 불 그리는 건데 그랬는데 얘가 이제 얘가 진짜 문제인 게 뭐라 모르겠잖아 아 용머리가 생겼잖아 용머리같이 이 용머리같이 생겼잖아요 약간 양심은 어디 갔어? 야 내가 볼 때 너 불안해 아니 저 해명할 게 있는데 전까지만 해도 청양고추였는데 이게 용이 됐잖아요 얘 때문에 얘 판단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내가 넘겨봐 그러면 저도 해명하고 있는데 애가 가서 얼굴을 날랄이로 바꿨잖아요 아 근데 이거 너? 그거 너야? 이거는 날랄이라고 한 거야? 날랄이라고 한 거야? 와 지금 장훈이 형 그림 시켰다 아니야 진짜 너는 일단 교집합은 교집합이네 느낌상 파전 만들어 파전 만들어 괜찮아 아 인간의 존엄 아 잠시만 인간의 존엄은 이거는 원래 식품인데 공강식품인데 아 진짜 워낙 빵이 맛있기 때문에 조금만 일단 먹어봐 오빠 감겨 국기 살 줄게 한근이 주는 것도 좀 너무 이게 뭐 한근이라 나가냐 이거 한 50g 나가는데 한근이는 제 이름입니다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니아니아니아니아 먹이소 좀 더 한 마리도 안 나갔어 미안한데 하하하하하하하 먹어야 되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에게는 소사 근데 맛있긴 해요 근데 맛있긴 해요 한 입만 넣어줘 아으아 아으아 그러면 나도 한입 갈게 야야야야야야야 그렇게 미웠냐 형님? 대답 안 하는 거 같아 네? 밀어먹고 지금 충격에 빠져있어 아직 계속 입에 맴돌지 약간 징그럽고 아 그런 말 하지마 지금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야 아아 알았지 말아 알았지 말아 문주면 살아나 저기 들어가서 꿈 풀어올 거 같고 똥살 때 그거 소화 안 됐지 잠깐만 아 이거 너무 애들 괴롭히는 거 너무 나가는 거야 야 그럼 이렇게 하자 아 그 자만 갈게 아아 아아 심평한 사람 심평한 사람 뭐해 뭐 갖고 와봐 아이고 아 이렇게 낙서해도 되는 거야? 그런 놈이 이렇게 많이 그래 기억 깨졌어 연진 본자가 해줬어 컨셉을 갖고 해 컨셉은 확실해요 하나 둘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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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커 야 너 이게 대학생이라 돼가지고 형도 아 형이 아 형이야 뭐 그냥 근데 이게 아날로그로 하니까 낭만적이 되는 거 같아요 사람이 디지털보다 상대적으로 하면서 친해지기가 정말 쉽고요 다양하고 재미있게 판매할 수 있는 보드게임 영상 계기로 20년에 이제 신입생분들도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복하니까 특히 이제 복학생 여러분들 많이 땀 좀 하니까 옮겼어? 근데 웃질 않아? 틀렸어 어? 너 복학생이야? 네 너 몇 살인데? 94년생 27? 네 와 진짜 동안이네 26인줄 알았어 형은 어떻게 재밌었어? 그거 빼곤 다 괜찮은거 같은데 그거 지금 여드마 꿈틀고 아아아아 물 마시지마 아 저는 이제 트둥이 형 보려고 왔는데 장훈이 형도 되게 매력적이다. 가수 외적으로. 가수로는 아니다.